한 장만 보고... 지하야 지하 병안에 쳐다봤거든 병안에 쳐다봤고 예전에 다 스프링 작업을 했던던더라고 여긴 별 있는데? 지금 여기가 안 내려간다는 거야? 저기 위에? 호실이? 얜 안 막힌 것 같은데? 한 번 여기서 볼게요 네, 한 번 봐야겠네 알겠어요, 알겠어 주신 우리 여기서 막힌 게 아니고 그 전에 뚫으실 때 안에서는 작업 안 했어요 작업하고 가네 이걸로 아니,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안에서 여기서 작업한 게 아니라 지금 막힌 거는 보시면 구배가 안 좋을 뿐이지 보시면 저기 지금 저 위에서 떨어지는 벽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히는 게 여기도 지금 기름이 많고 좀 크거든요 좀 크거든요 좀 크거든요 지금도 물이 차 있어요 최대한? 우리 저녁이 차 있어 지금은 지금 집을 안 돼 사람은 있기 때문에 차가 많아기 때문에 차가 많아기 때문에 아니니까 와 오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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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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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서 바로 아래로 떨어지네. 여기서 바로 아래로. 아, 잠시만요. 바로 아래로 떨어지네. 오케이, 들어갔다. 들어왔다. 아,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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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녕 여기로 물 따봐요 일로 오나 본데 그 호수가 잠깐만 여기 안 넘쳤잖아요 저쪽 세대 옆에 세대 혹시 문 딸 수 있어요? 한번 거기가 넘친다고 전화 온 거에요? 한번 열어봐봐요 이렇게 여기 연결되었나본데? 이렇게 연결되었나본데? 이렇게 연결되었나본데? 여긴가 본데? 딱 여기 여기 이거네 이거 잠깐만요 알겠어요 저거 일단 뽑아내고 이거 너무 귀여운데? 이건 너무 귀여운 거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YT 여부로 된 거 이렇게 거꾸로 넣어서 뚫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